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토렌스 좋은 교회를 섬기는 김우준 목사입니다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보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는 한인 1세라면 언젠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갈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은 이민만이 아니죠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해왔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모범 답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라면 혹시라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인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 앞에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예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저부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질문들 앞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는 성경 밖에서 만나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벌써 이 말만 들어봐도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말씀 중심적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또 성경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청교도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절대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무례한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예의 없는 행동은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만일에 말씀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무례함이란 곧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들이 얼마나 크나큰 열심과 열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얼마나 무더니도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성경 연구에 대한 열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청교도들로부터 본받아야 되는 것은 성경 연구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것보다도 성경 적용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깨닫게 된 바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620년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민을 결정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국 교회는 청교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비성서적인 전통과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항해가 아니었고 쉬운 결정 또한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 걸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의 사로잡힘 바 되어서 삶의 터전을 신대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난 1630년에 존 윈스롭을 중심으로 해서 천여명의 청교도들이 이번에는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사회를 만들고 즉 언덕 이외의 도시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었던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교육의 목적은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목적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만큼 그들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려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성도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어르면 잘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을 칩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년이라면 반항을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이나 이미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예배란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했는지를 부모들이 점검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목적으로 하는 바는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독교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정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유흥이나 오락에 별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기보다는 구제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가진 재산을 다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들의 직장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만큼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건설해 나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미국의 연방 헌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국에서처럼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에 근거한 헌법을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건설했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미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로부터 더 많은 세월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21세기의 미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나라를 성경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점점 더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성경적인 가치관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 또 직장 이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쁘고 그들이 타락했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이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청교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청교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리 많지는 않겠죠 아마도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와 저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누구나 청교도의 삶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본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자면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현대인들이 청교도들을 보면서 꽉 막힌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숨통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 너무 광적인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적당히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합니까? 적당히 말씀생활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광신도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추구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청교도처럼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청교도처럼 정말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지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 이제는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이 너무나 분명해지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한 필요 중에 하나는 청교도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의 성도들의 삶이 청교도의 삶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보문 말씀 사도행전 4장은 핍박과 환란을 당했을 때 초대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만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 성인만 5천 명 정도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 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라고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형제들인 또 자매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보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발 이 핍박과 환난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오늘 보문 말씀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구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의 보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은 이 내용이 믿겨지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 핍박과 환난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요 그들은 단 한 가지의 것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물론 30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 능력있게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구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왜 그들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유일하고도 최종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반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한번 솔직하게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친구들이 해주는 이야기 유튜브 채널이나 신문 또는 책에서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말에 영향을 입어서 성경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린 적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어 왔던가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는 교회생활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야, 가정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의 배우자, 남편, 아내를 휘어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직장생활 그렇게 고지곳대로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승진하기 위한 노하우를 내가 가르쳐 줄게 사업할 때, 직장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은 차고도 넘쳐납니다 설령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그러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갈 때는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오늘 보문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1등이고 나의 생각은 2등, 나의 친구들의 말은 3등, 전문가들의 조언은 4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1등이었고 그들의 삶의 2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유일한 권위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오늘 보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청교도들의 삶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청교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오늘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92년 훗날 조선조의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만났습니다 그를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넵니다 오늘날 하여가루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 나라면 어떻고 새 왕조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칭 넝쿨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어우러져서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리자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이 기회를 잘만 포착하면 평생을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방원의 하여가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선서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죽어서 일백 번을 다시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뼈가 으스러져서 백골이 진토가 되고 심지어는 나의 영혼까지 소멸되어지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한 나라를 향한 나의 충성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이 나라의 백성으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설령 나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의 헌신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설령 그 대가가 죽음이라 할지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열정 단 하나의 권위 단 하나의 기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내어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부를 내어 걸고 너를 사랑하니 이제는 너도 전부를 내어 걸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청교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그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우일이 삶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큰 권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권위로 삼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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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